이번 시간에는 Git과 관련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 Git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런 것들을 그냥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냥 클라이언트가 Git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자식 수업들로 이 콘솔, 토터스, Git, GitHub, 포맥, 압타나 이렇게 이 네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.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더 추가를 할 예정이에요. 그 중에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시커먼 화면에서 토닥토닥 명력을 입력해서 이 Git이라고 하는 버전관리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. 이 콘솔 환경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발자가 아니거나 또는 개발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전해보실만하게 제가 수업을 만들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굳이 콘솔 환경을 시작했다가 질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 콘솔의 장점은 이 모든 운영체제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고 맥, 리눅스 가리지 않고 똑같은 명령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 버전관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것이 바로 콘솔 방식의 장점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GUI, 즉 그래픽컬 환경에서 쓰는 것도 쓰고 있지만 이 콘솔 환경에서 작업하는 게 편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스위칭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TotalSkit은 뭐냐면 이건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제가 버전관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그 윈도우 탐색기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나오는 그런 메뉴들 기억나시나요? 자, 이런 거 있죠? 이런 메뉴들 이게 바로 TotalSk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.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윈도우 유저가 아니시면 이건 이제 해당사항이 없고요. 그리고 GitHub4Mac이라고 하는 것은 이 Git과 Git을 얘기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GitHub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. 이 서비스는 여러분이 Git을 이용해서 버전관리를 할 때 변경된 이력들을 여러분 컴퓨터에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원격에다가, 즉 서버 어딘가에다가 전송해서 전송해 놓게 되면 만약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도 서버에 있기 때문에 백업의 의미도 가질 수 있고요. 아니면 서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은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협업을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고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. 아무튼 이 서비스를 만든 업체에서 만든 이 Mac용, Macintosh용 Git 클라이언트입니다. 그래서 Mac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압타나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개발 프로그램이고 쉽게 얘기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. 메모장과 같은 건데 아주 기능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압타나 안에 Git을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압타나를 설치하면 Git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압타나의 장점은 이거 역시도 이 콘솔처럼 크로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Mac이나 윈도우나 리눅스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압타나의 장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이 클라이언트를 선택하셔서 그 클라이언트의 설치 방법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.